장애아동은 성장에 맞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보조기구의 만만치 않은 비용은 늘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푸르메재단이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을 이어갑니다. 지난 29일 푸르메재단에서 진행된 보조기구 전달식에는 장애아동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매년 이어가고 있는 지원사업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014년부터 현대모비스는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해 이동편의와 자세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이 함께하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해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